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원 뒤 난개발 방지를 위허용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선 공동주택광,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행방미터 미만으로 제한허염수다. 경호공 녹지지역광,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광,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도 강화허염수다. 제주를 초준 누적 관광객 시정이 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제주도관광협회의 돌름인 지난 19일 기준 올히 누적 관광객 시정은 천만 서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너무네 고통기관보다 23%가 늘어난 건데 양. 이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하여 제주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가허멍 더 볼리 천만 관광객을 냉긴 거 담땡 고람신게 말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허여서 하는 의무가 지난 26일부터 완전히 해제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지금 고장 50매 이상의 야외 집회나 공영고통지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허연하신 뒤 너준 실내 감염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하였다. 이에 돌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년 5개월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경원디질병청은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저슬철 코로나19가 또시 유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허기로 할 수다. 제주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리보다 3.9%나 인상된 시간당 1만 1,075원으로 확정할 수다. 이 생활임금은 올리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620원보다 15.1%가 높고 월급여로 한 사람인 231만 소천 675원이란 햄수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도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근거로 허용 올리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지출 수준광, 주거비용, 난방비 곧등 것을 더 허용 적용허여진 고랍수다. 인구가 급증허는 제주시 도남동에 대한 분구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담수다. 한동수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남동은 과거 인구수 부족으로 2도 2동에 패닉되어 골에 넘어 요지금 도남동의 인구가 계속 늘엄째 넘어 법정동에서 벨도의 행정동으로 독립허여사헌된 주장허수다. 이에 대하여 오영훈 지사는 주민인식 상황을 확인하여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도 이사사허과담대 넘어 이와 관련한 판단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랜 다파였수다. 지난 2월 제주대역교 기숙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서고관 관련하여 현장 소장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수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돌름인 이번 서고는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착용된 체소례로 해당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는 안전보고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고추지 않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고 나머지 현장 책임자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되었수다. 이와 관련해영 경찰은 60대의 현장 소장 등 리맹신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냉겼수다. 여기 새울이 싱싱한거 이시랑 가져가이 어떤거요? 새울이 새울이는 야채라는 뜻이 아닌가요? 새울이는 새우라는 뜻 아닌가요? 새울이라고 하는 그것은 양념할 때 쓰는 백악과에 깔린 여러 배살이 풀을 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채에 포함시킬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새우하고는 거리가 멈습니다. 제주어 새울이는 표준어 부추에 해당합니다. 새울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탈앗에 심어서 양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본안 새울이 꽃 피어서라 보니깐 부추꽃 피었더라라든가 아니면 양념할 때 새울이 썰어놓으면 푸르르한게 보기가 좋아 양념할 때 부추 썰어넣으면 푸르르한게 보기가 좋아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새울이 김치 사라갈까? 그래 좋지. 이거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아요? 새울이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새울이 김치 그렇습니다. 표준어 영양행이 납니다만은 새울이 김치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새울이 김치 사고 갈까 하는 말은 아주 잘 표현된 용매에 해당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오늘부터 지역화폐 탐나는 전의 할인 혜택이 확대되엄수다. 제주도는 이돌 1일부터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탐나는 전 가맹점에서 당초 5%라는 현장 할인 혜택을 10%로 상향 조정하였다. 개인 배일 이용 한도 역시 종전 1회 3만 원광 월 10만 원이서 1회 5만 원광 월 15만 원 선으로 확대하였다. 경헌디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탐나는 전 가맹점에서 탐나는 전 카드로 결제를 험인 이용금액의 5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이수다. 올리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출하 초기부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엄수다. 서귀포시가 곧는 걸 본한 지난 21일에 올리감귤 12톤이 채출하되었은 뒤 경매에서 5kg 혼상지에 평균 1만 3,500원을 받아채냄수다. 이 가격은 너무네 1만 8백 원보다 2,700원이나 오른 가격인데 양. 이번이 출하된 극조색 노지감귤은 당도가 덜 오른 거 닮아도 신맛도 없고 외관 상태도 좋아해 좋은 가격을 받은 거 담땐 덜 고람신기 맛임. 삼촌들 이런 거 들어봅디가. 우리 제주어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 드라마 영화 속 제주어 솜지다라는 룰포럼을 요람수다. 이날 룰포럼에서냐 제주어영 제주문화가 들어간 영화도 혼디보고 영화 속이 제주어예에 되어 영화감독이 형 작가들이 형 화관사름들 모상 제주어 보정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보존냄수다. 앞으로도 양 제주어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 보정광 전승을 위하여 하영 노력할 거나 삼촌들도 제주어의 관심가정들 혼디 지켜가게 마심.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 집디가. 다음에도 화가한 소식 고성호크다. 펜 안들러십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아멘